전방에 급커버 주의 구간입니다. 안전에 유의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봉 직장인입니다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준비를 하고 5시에 출발해서 8시 반 정도에 도착했습니다. 오크밸리에요. 내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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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오우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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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